네 안녕하십니까 안수장입니다. 드디어 해외구매대행 특강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수장이 제일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강의가 바로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해외구매대행 창업특강입니다. 이 해외구매대행 창업특강은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을 사업을 하고 싶은 전업 또는 투잡으로 하고 싶은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끝나고 유료과정이 있지만 유료과정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또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되는데 원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바로 제대로 된 해외구매대행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제 강의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간 약 10에서 15년 동안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팔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겠습니까? 그 모든 노하우를 한 번에 다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2,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듣도 못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부터 사업가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만 공개하는 안 소장이 생각하는 앞으로 해외구매대행 방향과 함께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이런 특강은 거의 2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는 거를 여기저기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쉬운 정보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는 건 여러분의 1인 기업으로 시작했을 때 저도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아 안수상처럼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롤모델을 대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돈 버는 것들을 유튜브에 검색하거나 책을 통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실전으로 들어가서 해보셔야 되는데 실전으로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미국 구매대행은 어떻게 하는지 중국 구매대행은 어떻게 하는지 유럽 구매대행은 어떻게 하는지 점점 구매대행 업자들이 늘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문 배송 CS는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들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큰 숨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꼭 내셔서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직접 가까운 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육 받으시면 새로운 자극과 함께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외 구매대행 좋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직구적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어려울 수 있고요. 중국 셀러가 직접 쿠팡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전략도 함께 준비했으니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소가 협소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오후 선능력 근처에서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시간과 장소 신청 방법은 아래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